이 안에 불닭 소스가 잔뜩 들어가 있지 모이미티 하리보 젤리 팝이다네 불닭 소스를 넣었겠다? 젤리에 불닭 소스를 넣어버렸네? 아이쿠 뭐라고? 불닭 소스? 으아아아아아 내가 그거 먹고 얼마나 매웠는데? 복수할 거야 붕어빵 점석 쓸 놀이 이거 붕어빵이다? 진짜 붕어빵 같지? 사실 이거 가짜 붕어빵 이건 팥이고 이건 녹차 이 슬라임 안에서 안에다가 넣어서 노는 거야 재밌겠지 재밌겠지 키키키키키 오비키 야 오비키 어 나 오비키 박세인? 야 오비키 내가 붕어빵 사왔으니까 이거 먹어 붕어빵? 어? 붕어빵 먹고 싶었는데 텔레파시가 통했나? 키키키키키 오비키 텔레파시가 통했지 오비키 먹고 매워서 깜짝 놀랄 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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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걸 사왔어? 오! 붕어빵이다 음! 붕어빵 너무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물고기 물고기 appreciate it 버 mercury 이런 lieu 불닭이 들어있잖아 으아아아~! 으아아igh 불닭소스 한가득 들어있어 아유와 키키키 불닭 넣지? 불닭소스? 으아아아악 아 매워 아원 olie 그러니까 너가 저번에 나한테 준 항목 컸 самом 으 악 아 어 어 어 어 6 어 아 자욱 우리 그냥 functional fall 진짜 스팸 두고 보자 사이다 래 사이다로 빨리 아무 Yemen 혼자 뭐하고 있었어 이건 붕어빵이잖아 어머 귀엽네 이렇게 쪼끄만 붕어빵도 있었어 어 이렇게 쪼끄만 붕어빵도 있지요 야 박세인 이거 미니 붕어빵 먹을래 어 이게 진짜야 어 진짜야 세상에 이렇게 쪼끄만게 붕어빵이라니 아 귀여워 진짜 먹는건가 먹으면 안되는데 미니 붕어빵 무슨 맛일지 뭐야 이건 붕어빵이 아니잖아 아하하 안속네 뭐야 붕어빵이 아니라 점토잖아 뭐야 너 죽을래 이거 점석쓸이야 점석쓸 그럼 이게 슬라임이란 말이야 아 이건 녹차 슬라임이고 이건 점토로 붕어빵 모양을 만든 것 같아 뭐야 너무 재밌겠잖아 이거 가지고 뭐 보식 하려고 했지 키키키 귀여워 미키 그래 그럼 해봐봐 진짜 녹차같고 여긴 팥도 있어 팥도 있어 하하하 진짜 팥같아 팥암금 이제 진짜 점석쓸 해볼게 녹차 위에 붕어빵을 올리고 으어 오와 오 오 오 오 오 어떡해 진짜야 팥암금은 살짝 넣은 후 오 오 오케이 이제 뭉갠다 으아아 안돼 한다 하나 둘 셋 붕어빵 안녕 이렇게 사라졌어 핫도 안돼 너무 재밌어 보이잖아 꺼내볼까 붕어빵 안녕 한순간에 모양이 사라지다니 옥차냄새나 옥차에다가 팥에다가 색깔이 변했어 소리 좋다 느낌 좋다 바풍 해볼까 이렇게 해서 바풍 바풍약 바풍 다시 해보겠습니다 바풍약 엄청 좋아 느낌 완전 좋아 바풍을 만들어 본다 바풍 여러개 만들어 볼게 재미있어 보이네 나도 해보라고 고마워 붕어빵 팥 슬라이드 녹차잖아 냄새도 진짜 녹차 같아 밭 앙금을 이거 다 써도 되는 거야 고맙잖아 넣어주고 진짜 밭 같아 붕어빵을 넣어주고 붕어빵 하나 더 넣어주고 이제 눌러줄거야 나는 파괴자 박스입니다 눌러버릴거야 재미있겠지 이렇게 안에 돼있어 이렇게 안에 돼있어 이렇게 안에 돼있어 뽑아보면 이 안에 지금 팥이랑 붕어빵이랑 들어있잖아 아 어 재밌어 우와 우와 기쁘가 많이 생긴다 나도 바풍 만들거야 바풍 바풍 엄청 크게 만들거야 바풍 엄청 크게 만들거야 바풍이 쉽지가 않잖아 아 나 왜 바풍 크게 안 만들어지는거야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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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님들 중에 바풍 크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좋아요를 눌러서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도전 잘 봐 바풍 아 안되잖아 이거는 진짜 붕어빵이야 너 먹을래? 응 안 속아 진짠데 그럼 내가 먹어야지 맛있는건데 음 맛있어 물 물 물 어 목 막혀 붕어빵엔 사이다지 잠깐만 히이 박스인 죽었어 사이다 복수를 해주지 키키키키 귀여워비키 음 ㅇ 국수 뭘 뭘 맑맞히다고? 야 야 야 마셔 빨래줘야지 죽을 뻔했잖아 응 미안 미안 키키키키키오 비키 아 이게 뭐야 얼굴에 다 묻었잖아 으악 사이다 복수야 사이다 복수 사이다로 복수 당했잖아 사이다로 복수하기 대 성공 사이다는 맛있네 오비키 너 가만히 앉을거야 아우 세상에 그래? 이 안에 벌이 있다고? 진짜 벌? 아우 절대 열지 말라고? 응 알겠어 이따 찾으러 와 6시 이후로는 그냥 내가 계속 집에 있으니까 아무 때나 찾으러 오면 돼 응 그래 응 그래 어 어 어 어 이 안에 벌이 있다고? 어 어우 세상에 날아다니네 새차게 세상에 세상에 가만있자 이거 열면 큰일이니까 메모해놔야겠다 꼴벌추위 절대 열지 마시오 이러면 안열겠지? 이러면 됐지? 어머 세상에 늦었다 늦었어 세상에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없어? 진짜 없네 엄마 아무도 없네 근데 저거 뭐야? 별꿀 우와 엄청 꿀맛이겠다 꿀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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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사놓은 건가? 학원 선생님이 비키야 너는 꿀단지라도 집에 숨겨놨니? 그렇게 집에 가고 싶어? 이랬는데 진짜 숨겨놓은 거 맞아? 비키 귀여워 비키 오키님들 중에서도 이런 소리 들은 적 있으신 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입만 먹어봐야지 어? 누구지? 어? 전화? 어? 누구지? 설화네? 어? 설화야 비키야 뭐해? 어? 나 지금 꿀단지 있어서 열어보려고 키키키키 어 비키? 꿀단지? 거기에 키리모찌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오 완전 맛있겠네 하하하 근데 왜 설화야? 아 아니 내일까지 하는 숙제 있잖아 그거 다 풀었으면 서로 다 맞춰보자 아 맞다 내일까지 숙제 했었지? 하하하 했을리가 없지 오비키 아 지금 당장 풀게 같이 답을 맞춰보자 잠깐만 10분? 15분 뒤에 다시 내가 전화할게 어? 어? 아하 숙제 으응 망했다 아하 숙제 진짜 왜 이렇게 많은거야 컴트롤 아하 비 어 곧 이렇게 이제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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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드디어 다했네 하복말라 아! 꿀단지 아 맞아 4개 꿀단지가 있었지? 그럼 지금부터 꿀단지를 먹어보겠습니다 꿀단지 음 음 음 맛있는 꿀 어 어 어 버리다 뭘 저리가 저리가 아아 어 어 뭐야 비키야 뭐야 어 비키야 왜 어 버리다 버리다 아 아 아 어 뭐야 어 어 어 아우 진짜 얼굴에 저기다 뭐야 아 아파 아 하마터면 큰일날 뻔했어 너 아 따가워 얘가 진짜 저거 열지 말라니까 언제 엄마가 거기다 써놨잖아 거기다 어 뭐야 어 세상에 어 이게 왜 여기 날라와있어 응 아 내 얼굴 아 따가워 아우 진짜 미치겠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좋게 모아줘 꿀단지 먹기 대 실패 으아 까 까 까 박세 누나랑 거래하기로 했는데 설마 오늘도 사기치진 않겠지 까 까 까 까 으아 애플 키보드 진짜 애플 키보드지 근데 사실 안에 키보드 파핀만 들어있지 으하하하 어 어 오리온 오늘 갖고있는 말랑이 다 내놔야 할거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악마가 왔다 어 어 어 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거 봐 애플 키보드 오우 애플 키보드 정품 갖고 싶지? 응 엄청 갖고 싶어 그럼 거래하든지 오우 대박 저 이것도 낼 거고요 이것도 새고요 애 귀엽죠 이것도 가지고요 이것도 가지고요 이것도 가지고 이거 새 거고요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다 가지세요 이것도 불빛나요 캐캐캐 어 좋은 게 맞네 그럼 승인 저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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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지세요 캐캐캐 어 나 말랑이 붙였다 그럼 먼저 간다 어디? 오자마자 바로 간다고? 너? 피아노건 가야돼? 그래 피아노건 가야돼? 열어봐야지 캐캐캐 나간다 어 이게 뭐야 바비키보드잖아 뭐야 박세인구만 으하하하 바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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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사기 당했어 뭐야 사기 당했어 왜 박세인 뭐야 또 지옥이야? 짜증나 너 또 사기 쳐서 친구 거 뺏고 장난쳤지? 그래서 뭐여 장난칠 수도 있는 거지 반성하는 기미도 없고 너 정말 안되겠다 안되겠으면 뭐 어쩔티비? 저쩔지옥 가라 저쩔지옥? 으아아아 뭐야 또 지옥이잖아? 어? 이거 오뚜기잖아? 어? 어 뭐야 나 어떻게 갖고 싶었는데? 내가 제일 갖고 싶은 거 어 이프레드 사장님 어 이 중에 제일 안 갖고 싶은 거 나는 강아지 왜냐하면 나는 강아지를 무서워하기 때문이지 과연 행운의 요정이 나한테 올 것인지 두구두구두구 여기 초코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초코가 나오겠지? 제발 나오라고 뭐야 소시지잖아 뭐야 소시지 내가 제일 안 나왔으면 좋겠는 게 나왔잖아 나 어릴 때 강아지한테 물린 적 있어서 강아지 무서워한단 말이야 두 번째도 뽑아봐 또 쟤가 제일 안 나왔으면 좋겠는 게 나올 거죠? 글쎄 그건 모르지 아무리 지옥이어도 어떤 게 들어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거 손에 든 건 뭐예요? 이건 내 오뚜기 그거랑 바꿔요 내 오뚜기랑 너 거랑 내 거랑 바꾸자고? 왜요? 바꾸기 싫으세요? 어차피 랜덤이고 왜? 바꾸기 싫으세요? 그래 정 원한다면 예스 그나마 내 거보다 낫겠지 뭐가 들었을지? 제발 좋은 게 나와라 뭐야 또 소시지잖아 짜증나 바꾸기까지 했는데 왜 또 소시지가 나오는 거야? 랜덤이니까 나올 수 있겠지? 뭐 나오는지 한번 열어보세요 내 걸 열어보라고? 네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거니까 지 건 뭐였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열어보세요 그래 열어보지 뭐가 들었을지 오 브래드 사장님이네 브래드 사장님이잖아? 내가 갖고 싶었던 게 나왔어 아이쿠 브래드가 나왔네 으악 토야글라 지옹오뚜기 정말 최악이야 으악 와 재미나 캣캣캣 전국이다 와 너무 신난다 천국 오뚜기 자 한번 뽑아보렴 우와 신난다 오 오뚜기 플리퍼즈 브라데이 발수 진짜 갖고 싶었는데 너무 귀여워 나는 초코 나왔으면 좋겠어 레어템 과연 이게 초코가 나올 수 있을지 아 두구두구두구두구 열어볼게 오 오 한번에 초코 나왔어 초코야 초코 오 초코 나왔어 초코 너무 귀여워 초코 대박이야 재밌다 캣캣캣 정말 잘 됐네 다음 것도 뽑아보렴 좋지요 다음에 또 나왔으면 하면 좋은 거는 제발 식빵 아저씨도 너무 나오고 싶은데 나 이 찰캣 착한 윌크 나왔으면 좋겠어 너 윌크 너무 귀엽잖아 착한 윌크 과연 리윤이가 원하는 윌크가 나올지 기대해보면서 다음은 과연 윌크가 나올지 어 초코가 있는데 초코에서 윌크가 나올지 과연 오 윌크다 윌크가 나왔다 대박 우와 착한 윌크 눈이 초롱초롱해 너무 귀엽잖아 윌크랑 초코랑 와 친한 친구인데 잘됐다 캣캣캣 잘됐다 축하해 사탕 먹어볼까 안에 뭐가 오 이런 핑크색 사탕 들어있네 나 핑크 좋아해 캣캣캣 아 아 음 너무 달콤달콤 맛있다 캣캣캣 에헤 천국 너무 좋아 아 근데 천국 알면 오징어게임 오뚜기는 없어요? 나 오징어게임 오뚜기 갖고 싶은데 오징어게임 오뚜기? 음 지금은 이 브레드 밖에 없는데 아 쉽다 내 거랑 바꿀래 아니면 그냥 할래 바꿔요? 이 오뚜기랑요? 뭐 랜덤이니까 새로운게 나올 수도 있잖아 아 뭔가 천사님 손에 있었으니까 더 좋은게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바꿀게요 그래 과연 어떤게 나올지 기대되네 아 기대된다 캣캣캣캣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오 오 두개나 들어있어 그것도 오징어게임으로 두개나 들어있어 와 오징어 오뚜기다 정말 잘됐네 우와 우와 오징어게임 오뚜기가 두개나 나왔잖아 재미다 캣캣캣캣 천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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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바꿨잖아요 천사님 뭐가 나왔어요? 내꺼 한번 열어볼까 음 한번 열어볼게 어 내꺼는 착한 착한 밀크가 나왔어 오 나 똑같은거 나와버렸다 왕조문조타와 캣캣캣캣 하하하 바꿔서 더 운 좋게 됐어 캣캣캣캣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천국 오뚜기 깡하기 대성공 와아 캣캣캣 하하 짜증나 진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올지 제발 초코 나와라 초코 제발 초코 하하 뭐야 또 소시지잖아 하하 짜증나 또 소시지라니 어 근데 이게 뭐야 거꾸로 되어 있잖아 이거 불량이에요 이거 거꾸로 되어 있다고요 아니 세상에 지옥에 불량 오뚜기도 있어요 하하 정말 짜증나 하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어 뭐야 이거 마스크 오뚜기잖아 하하 더 좋잖아 마스크맨 오뚜기 꼭 나왔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소시지가 안 나올 거 아니야 너무 기분 좋아 뭐가 나올지 어 뭐야 아무것도 안 들었잖아 아무것도 안 들을 수가 있어 어 어떻게 랜덤으로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냐고 불량도 아니고 어 정말 짜증나 이게 말이 되냐고 어 어 지옥 오뚜기 정말 최악이야 지옥 오뚜기 깡 대 실패 짜증나 키고만 오 어 어 아니 아 진짜 너무 많이 밀렸어 하 너무 매니 밀렸어 응 방해하지 말고 가라 나 바쁘다 응 오늘 구몬 아니잖아 오늘 구몬이잖아 오늘 구몬이야 응 오늘 목요일 목요일 목요일이라고? 어 진짜네 응 바봉 뽁뽁 뽕뽕 뽁뽁뽁뽁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나한테 아직 하루라는 기회가 더있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아 아 그래 나머지 숙제는 강의 좀 딸리니까 편의점 갔다와서 해야지 힝 응 뭐 사먹을까 응 내 것도 응 안 들림 응 고마워 내꺼 오그레오 사와줘 젤리도 사와 젤리도 젤리도 응 응 안 사오는거 아니겠네 힝 나빠쌤 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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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é icial enes 뭔가 무서워 난 그냥 들어오기만 했는데 헉 근데 방금 오박흥가랑 안마주쳤어? 안마주쳤는데? 어디갔는데 어 편의점 제발 내꺼 사오길 너 사오 Dabei 몰라 내 제일 사셨으면 좋겠다 젤리 아니야? 어 맞아 저거 먹으면 되잖아 저것도 맛있지만 다른것도 더 많았으면 좋겠어 젤리는 많을수록 다다익선이지 하하 다다익선이라니 너가 한자 사자성어도 쓸 줄 아냐? 참 나 무시하네 우리집에서 사자성어 없으면 대화가 안돼 얼마나 다들 똑똑한데 야 오비키가 사자성어를 쓴다고? 걔 그런 말 잘 안써? 아니야 오바퀴누나 사자성어 잘해 걔가 얼마나 무식한데 야 걔가 사자성어야 무슨 사자성어를 써? 내기할래? 내기? 좀 있으면 오바퀴누나 오는데 오바퀴누나 와서 사자성어 쓰면 어떡할래? 야 걔가 사자성어 쓰잖아 걔가 사자성어 쓸 때마다 내가 얼굴에 그림 하나씩 그린다 진짜지 30분 동안 하나도 안쓰면 네 얼굴에 그림 30개 그릴거야 알겠어? 그래 내기 해 내기 어허허허허허허 어이없네 어이없어 오 미키가 사자성어를 아니여? 하하하하 하하 오오키 아 기사회생 했네 기기 비켜 오 미키 기사 회생? 어 지금 사자성어 썼어 어 박세인 왔네 오는 길에 진짜 죽다 살았어 왜 왜 누굴 뻔해 아니 놀이터에서 어떤 할머니랑 손녀가 손녀랑 놀아주고 계시는 거야 그 모습이 얼마나 노소독락한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임 오 노소독락 하나 더 추가 뭐야 오늘 왜 저래 바라보고 있다가 돌풀에 넘어져 크게 다칠 뻔했지 뭐야 야 너 오늘 말투가 왜 이래 글쎄 내 말투가 이상해 나도 모르겠네 자 박세인 누나는 얼굴을 대시오 진짜 짜증나 야 너 예쁘게 그려 알겠어 진짜 오늘따라 사자성어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너네 뭐냐 갑자기 웬 그림 어 박세인 누나가 그려달래 너는 언제부터 이렇게 친해졌냐 진짜 완전 죽마고운 줄 알겠다 응 우리 죽마고운 야 하나 더 추가 죽마고운 진짜 어이가 없어 아하하하 아 박세인 진짜 웃겨 하하하하 웃어? 야 너 조용히 해 오 박세인 누나 내 오레오 사왔어? 자 너 진짜 사왔네 넌 내가 오레오 안 사올까봐 노심초사 했지? 야 너 사자성어를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써? 아 내가 그랬나? 아 오늘 구문 숙제 했잖아 사자성어 배웠거든 자 손님 아직 안 끝나셨어요 아 진짜 어이없어 하필이면 구문에서 사자성어를 하다니 아 진짜 예쁘게 그려 알겠어? 아 진짜 아직 너 아하 내가 지금까지 쓴 것들 말고도 엄청 많아 들어볼래? 아니 안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난공불락 공격하기 어려워 함락되지 않음 존님 아직 더 남았습니다 30분 아직 안되셨어요 케케케 헉 짜증나 그만하라고 너 오비키 그 다음은 금상첨화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더해진다는 말이야 아 여기에 점만 찍으면 금상첨화다 어우 나의 그림 실력 너 이마에 눈 그리지마 나중에 너무 어이없었잖아 짜증나 또 권무술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고 교묘한 술책을 쓴다는 말 그만 그만하라고 너 오비키 케케케케케어비키 아 진짜 진짜 아하하 그런거였어? 너네끼리 내기한거라고? 어 케케케 오바키 누나 사주소문 숙제하는거 맞는데 케케케 야 너네 둘이 짜고 이러는거지? 짜다니 절대 아니지 박세인 누나 진짜 지금 정말 예뻐 너 죽는다? 저러고 피아노건 가면 참 좋겠다 케케케케 야 그렇게 가면 너 진짜 완전 인사되겠다 케케케케케 귀여워 mai키 너네 둘 다 죽을래? 으악 무се워 너 너무 무세운데 얼굴이 너무 웃겨 케케케케 어 오리온 너 잡히면 죽어? 악마다 악마 좋아! 오늘도 신나게 금지우 게임에서 낙서하기 대성공! 야 너 거기 안 서? 오! 나이스! 나이스 깼지? 내꺼 다 내꺼! 오디공기! 다 못어! 아 뭐야! 아 뭐야 박스윤! 짜증나? 왜 갑자기 나도 짜증나는데? 너가 내 오뚜기 다 뺏어갔잖아! 야 그거는 오뚜기 까기에서 너가 진 거잖아! 내가 진 거여도 그렇지! 다 가져가는 게 어딨어! 너는 졌으면 결과에 승복해야지! 왜 이렇게 스포츠맨십이 없냐? 다시 해! 오뚜기 까기! 오뚜기 공기로 해! 그럼 오뚜기 공기? 그건 너 자신있지! 전면 까물지마!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졌다! 너무 신나! 어떻게 공기 내가 뭔지 안다! 너 어떻게 걸었지? 나 두개 걸고 한다! 하나 짚고! 하나 짚고! 하나 짚고! 하나 걸고! 이걸 세 개 다 하는 거지? 나 잘하지? 어? 좀 하잖아! 마지막! 다 됐다! 여기까지 통과했으면 뒤집기 해서 가져가는 거지? 아씨 내 오뚜기! 뒤집기 해서 가져간다! 하나 둘 셋! 두개밖에 못 집었잖아! 이건 내꺼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에이! 오뚜기 뺏겼다! 이번엔 내 차례지? 너꺼 두개 걸어! 내꺼 두개 걸고 한다! 하나 짚고! 셋! 하나! 오케이! 나도 좀 한다고! 마지막까지 성공한다! 제발! 뒤집기 해서 망해라! 뒤집기 간다! 이야! 제발! 하나라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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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하나도 못 가졌네нять! 아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뚱 então! 내 차례다? 아아? 아아?! 내가 이겨주지? 이건 다 내 꺼야? 흐흐흑 마지막 뒤집기? 자씨. 안 되는데? 아? 선생님이다! 저게 내꺼다 내꺼 내꺼다 내꺼 저게 내꺼 너희들 연습 안하고 뭐하고 있어? 선생님이잖아 그 그게 그게 오뚜기 갖고 놀고 있어? 저 혼자 그런게 아니라 오 비키도 그랬는데 비키가 왜 연습하고 있는데 비키는 뭐야 너 오 비키 같이 놀고 있다가 혼자 내꺼야? 빨리 가방에 놓고 연습해 좋아 오늘도 신나게 어떻게 공기놀이 하기 대사고 오 비키 너 가만히 놀고 키키키오 오 비키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치저기는 새처럼 산임 Hodgdon 세이맨라 하늘의 달처럼 서 삼겹지 세이맨 오늘은 손잡여 손잡이 아버지 motion 나